전 세계를 제피한 오늘의 노지자군닭 나와주세요!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와... 위대한 선수! 위대한 선수! 도지자군닭 나와주세요! 노지자군닭 나와주세요! 도지자군닭 나와주세요! 죄송한데 미팅자리가 아니에요! 뭐야? 도지자군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미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너무 맛있어요! 아아아아아! 하나 둘 셋 비디니 비디니 행기 행기 안녕하세요 저스텀 пок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철학이 양질의 한 그릇을 만드는 건 좋은 재료다 오, 맞지 맞지 좋은 재료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일념 하나로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날의 장사를 적으신다고 오오 너무,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야, 멋진 말이네, 좋은 재료는 배신하지 않는다 아... 전반전은 이제 모든 메뉴가 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밥 4종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참 좋아하는 돼지 머리 국밥 와 우리 빨간 돼지 머리 국밥 국밥 순살 간장탕 오, 순살 그냥 우거지가 아니고 을컷 우거지 순댓꽃 또 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진한 국물 아니겠습니까? 진한 국물이죠 국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근로 하고 그리고 도하니를 따로 하루 종일 24시간 끓인 후에 둘을 합쳐서 8시로 또 추가로 또 끓인대요 거의 뭐 구워 내는 거죠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대박 그냥 단순한 국밥이 아니고 정성입니다 기술은 정성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곰인nings 정성 신나 게 혹시 왜 이렇게 긴장되지? 세계 대회보다 긴장되냐고요 밥 먹는데 긴장해? 왜 이렇게 긴장해? 밥 먹는데 긴장 에서우 선수가 방금 세계 대회보다 지금이 더 긴장된다 진짜 꼬얗다 간 안에도 찐해 국물이 간이 다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간 안에도 국물이 진해 일단 분리작전 저 안에 있는 건데기 수육을 끄집어내서 덜어놔야 돼 그래 하시고 맞아 맞아 아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고기 겁나 많아 너무 맛있어 나는 일단 국밥 먹기 전에 밥을 이렇게 한입 먼저 외워 이렇게 이거를 한 년 이상 기온 조치로 만들어볼까요? 생산이 생산이 육세서부터 그 진한 맛이 느껴졌는데 고기에 저도 그 맛을 다 뱉어 저희 찬스 지금 해도 될까요 혹시? 찬스를 지금? 저희 찬스 지금 써도 될까요 혹시? 전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찬스를 벌써 쓴다고요? 벌써요? 벌써요? 상대 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 전략을 잘 짜주시고요 네 네 나 오늘 본 다 받았다 저희 찬스는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선풍기 사용권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아니 선수 한 명 상대방에서 한 명을 3분 동안 저희 팀한테 선풍기를 짜줘야 돼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될 거예요? 진짜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이거 그래 못 먹는 거 구경이나 하자 아니요 너무 많이 안 입 드시겠어요? 아니요 저희 거 먹겠습니다 야 이분들 도발하면 안 돼 언니 내 거 고기 좀 더 놔둘래요? 안 그래도 더 하려고 했어 아 굿자가 됐구나 아 이거 뭐 진짜 이게 시작하자마자 뭐 그니까 잠깐만 벌써 10초 버렸어 우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짠 우와 구기가 잠깐만 벌써 10초 버렸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냄새부터 갈까 대박이다 아니 하나도 안 비려 어 가나요? 저 뜨거울 때 했는데 지금 얘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겁에 안 빠지고 저는 왜 combin해 난 일단 나는 퍽퍽퍽퍽 두 잔 먹기 전에 아아아악 다 먹겠다 아아 하이라이트 찍어 실패 아 아오 재이홍 암 안 수고 안 수고 어떻게 깰게. 어 예준 형? 깔끔하게 깔끔하게 쫙! 가라고! 자신감 자신감! 이거 진짜 안 탄 거 아니야? 진짜 안 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간 거야? 오! 오 끄고기는 것까지! 나이스. 수원장!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진짜? 이게 빨리... 너무 힘들었어... 나 이거 너무 고통인 것 같아요 이거 찬스 너무 고통이야 지금껏 상수 중에 제일 고통이야 지금껏 상수 중에 제일 고통이야 어? 저 갈게요 다 죽었어 이제 합리였습니다 자, 만리상수 이제... 자, 만리 보세요 이제 엄청날 겁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고기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마셔? 고기 너무 부드럽다 아, 진짜 이런 날씨에 딱 이거 국물 먹으면 하루 종일 속풀린 아, 얘야! 저거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 와, 이거 국물 이거 먹어봤어? 뭐야? 사는 사골 육수라서 두 푼 맛이 완전 대박이야 대박이야? 구운 대로를 다 먹었대 우와, 대박, 대박 저희 쪽배기 하나 끝났습니다 수박 온수는 지금 한 그릇 다 비었습니다 와, 깨끗하다 깨끗하다 7분 만에 시간 금방 가죠?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금방이네 저희도 완독했습니다 저도 완독했어요 저도 완독했어요 만족했습니다 우와, 뭐야? 누구야? 강하다 이 와중에 만니 선수도 완탕 S1 선수도 완탕 오, 성원이 형 S1 S1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화이팅 지금 도전자 군단에서는 J-O 선수만 완탕을 하지 못한 아, 진짜요? J-O 국밥러버 아니었나요? 아까 뭐 기본 세 그릇 깐다고 했는데 너무나 상담을 보여줬어 아니, 나 상담을 마시고 마시고 배불른데 벌써? 세 그릇 먹을 수 있다면서요? 힘들어 힘들어 어? J-O 선수가 지금 나 힘들어 라고 뭐야, 한 그릇 먹고 안 돼 영재한테 혼나 아, 그럼 먹어야지 저도 다 먹었습니다 수다 선수는 계속 먹고 있어요 우리 보여주자 와,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드시는구나 음 음 맛있어 음 우와 우와 이거거든요 우와 우와 야, 우리도 저렇게 먹자 우와 쩜다 어우, 위 쓰려 투투 뚝배기 다 먹었습니다 배들 다 먹었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서원이 형 뭐야, 서원이 형 서원이 형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로? 진짜로? 이 형이 오늘 왜 이래? 그러니까 저 잘생겨보여 아, 에서븐스 스토어 그, 저, 저, 뚝배기 누구라고 안 봐? 이야 에이스인데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우와 우리 긴장해야겠는데? 나 한 바퀴 뛰고 올게, 잠깐만 어 안 되겠어, 지금 안 되겠다 어 나 4그릇째 간다 춤춰야 돼 제이홍 씨, 비트박스 주세요 뿡찌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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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되겠다 뿡찌까치 뿡찌까치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던지장군단 대 던줄군단 던줄군단이 앞서고 있으면 흰색 깃발 던전자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4명인데 우리가 승리팀은 승리팀은 기대돼 보여줘 이야 역시 이야 역시 역시 인정 고생했다 무심한